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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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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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잡하면 윗발로 갑니다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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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입 많이 먹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알려드립니다. 남자 고등부 폐다급 대진번호 31번부터 38번까지 선수는 속히 송지대기 시에 대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남자 고등부 폐다급 대진번호 31번부터 38번까지 선수는 속히 송지대기 시에 대기 바랍니다. 남자 고등부 폐다급 대진번호 3번 권학고등학교 2동호 3번까지 선수는 속히 송지대기 시에 대기 바랍니다. 동생으로 윤복할 수 있는 공간問 Mozart 아기진번호 3번까지 선수는 속히 송지대기 시에 대기 대기 바랍니다. 출동해